네, 클로리스 퓨어 세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다연이고요. 네, 함께하겠습니다. 이보라입니다. 네,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도 굉장히 심하고 많이 건조하죠. 여기에 또 미세먼지까지도 많다 보니까 요즘에 피부 예민하신 분들, 민감하신 이런 분들, 어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죠? 특히 어린 아이들을 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4살짜리 아들이 있거든요. 피부 예민하고 피부 조금 안 좋다면 엄마들이 진짜 고생해요.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옷 입는 것까지 진짜 신경 많이 쓰게 되잖아요. 매일매일 입게 되고, 특히 아이들 옷 같은 경우는 자주자주 세탁을 하시는 엄마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매일매일 또 입게 되는 이런 옷에 뭔가 화학적인 성분들은 싹 배제를 하고 자연 유래 성분들로 정말 좋은 성분들, 깨끗하고 건강한 성분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퓨어리스 세제로 오늘 한번 바꿔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세제 자체가 건강하고 깨끗하고요. 지금 한 병당 이게 2만 3천 원이에요. 단품가가 2만 3천 원인데 오늘 몇 병 주는지 한번 보세요. 세제 1,000ml 4병과 함께 성유유연제까지 다 챙겨드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향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되게 건강한 세제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한 병당 가격 잊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4만 4천 910원에 함께할 수 있으면서 최대 10%의 적립금도 돌려드릴 거예요. 더스트백 안에 딱 포장해서 정말 고급스럽게. 선물하시기에도 그게 너무 괜찮은 세제죠? 이게 한 병당 1,000ml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저희가 많은 가격적인 혜택 담아드려서 선물하실 때 있으시면 이렇게 선물하시기에도 괜찮고요. 일단 병 자체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뭔가 참 좋은 성분들을 많이 썼겠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이 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개 고급스럽죠? 깨끗하죠? 뭔가 형광증백제, 이런 포르말디이드, 고객님 생각하시는 그런 유행 성분들을 다 뺏고 정말 깨끗한 세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농축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따라 볼게요. 한 조금만, 이 정도만 쓰셔도요. 우리 온갖 옷을 다 세탁하시기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연 유래 성분이 들어가 있고 거품을 일으켜내는 것도 코코넛 오일 성분이 다시 한번 함유가 들어가면서 이런 항균 작용까지. 이게 자연에서 오는 이런 성분들이 많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 옷, 신생아 아이들 옷 이런 옷들도 다 세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정력은 진짜 엄청나게 높여들었어요. 제가 생방송 중에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어때요? 음식 먹다가 케찹 쏟아요. 그러다 어때요? 또 마요네즈라든지 소스라든지 되게 많이 쏟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 빨려고 하면 되게 힘든데 제가 지금 생방송 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세제 쏟았어요. 이대로 좀 빨아봅니다. 거품이 이렇게 나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화학적인 성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코코넛 오일로 대체를 한 거예요. 맞아요. 쫙 보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깨끗해지죠. 깨끗하게. 보통 케찹이라든지 마요네즈는 잘 안 빨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생방송 중에 제가 그냥 손으로 한번 싹 빨았을 뿐인데 이렇게 깔끔하고요. 그리고 성분 자체가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저는 맨손으로도 빨아도 안심이 돼요. 이거예요. 바로. 향도 우리 누구나 다 좋아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베이디 파우더 향이 나요. 너무 좋죠. 은은해서 너무 이렇게 강한 향이 또 나지 않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런 옷감에도 은은한 향이 이렇게 지속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향도 좋죠. 그리고 정말 보농축으로 조금만 쓰셔도 되니까 오래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진짜 저는 이 안에 들어가는 성분들이 아니 세제에도 이렇게 좋은 성분들을 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항균 작용을 돕는 자연 유래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즈마리를 추출물이라든지 계피 추출물, 감입 추출물들이 이런 옷감에 남아있는 그런 성분들 항균 작용을 돕기 때문에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맞아요. 생분해도가 94%. 이게 분해가 되지 않으면 찌꺼기가 남잖아요. 옷감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미세한 잔연물들이 남아있는 거 그거 매일매일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연까지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생분해도 94% 이 정도는 되는 세제를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요.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까지 다 완료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제는 4종, 섬유유진 18종이죠. 엄청나죠. 보통 일반적인 세제를 쓰셨을 때 우리가 세정력이 좋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성분들 하나하나 따져보시는데 이런 것들까지 아예 다 뺀 정말 깨끗하게 건강하게 일명 큐어 세제잖아요. 이름도 그래서 정말 아이들까지 생각하신다면 이런 걸로 하세요. 그리고 이 세제는 중성세제라고 또 보시면 돼요. 그럼요. 가을, 겨울에 우리가 옷이나 니트류 많이 있고 다운류 많이 있고 패딩류 많이 있잖아요. 일일이 세탁소 가셔서 그거 드라이 한 번 맡기는데 그 값도 만만치가 않죠. 집에서 편안하게 드라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이번에 중성세제이기 때문에 이런 세제 섬유 속 안에 있는 성분들의 밸런스까지 맞춰져서 고객님께 쓰시기가 너무 괜찮아요. 특히 어린 아이를 둔 엄마들 같은 경우 한때 저희 엄마들 사이에 이 세제가 진짜 너무 유명해서 저도 하나에 2만 3천 원 주고 구매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이 2만 3천 원짜리 단품가가 있는 상품들이 지금 세제만 해도 1,000ml이에요. 이게 4톤 가면 4,000ml이죠. 여기에 섬유 유연제도 각각 1,000ml, 1,000ml 더해서 지금 6병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시면 4만 4,910원에 함께할 수 있고요. 최대 10% 적립금도 돌려드리는데 선물하시기도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더스트백까지 드릴 거니까 진짜 이웃과 함께 선물하시기 좋고요. 아니면 옆집 같이 선물 한번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보셨을 때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종료 시간 저희 길게도 못 보여드리는 거 아시죠? 세제 이번 기회 한번 클로리스 퓨어 세제를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2번째 기회 다소서상 2번째 기회 3번째 기회 4분째 기회 4번째 기회를 루키 4번째 기회를 6번째 기회 에이 모야 6번째 기회 너와 눈이 맞을 때면 머리가 쿵하고 뭔가 부딪힌 것 같아 시누르고 널도 몰라 아무튼 너는 지체가 조마조마해 패워 너 정말 답답한 걸 Play Play 알쿵 떨리는 것 같아 시작해 Play Play 어서와 살며 시점에서 깨워 너만 보기 쉽게 경계하지 않게 날 일부러 넌 모르게 단서를 해 눈을 뜨면 날 찾아줘 Just bring it up 시간을 멈춰줘 그 입술로 장난스러운 키스로 넌 좋아 너와 입술이 탈 때면 해산 속에 나라로 나를 데려가줄래 I miss this kiss I miss this kiss 모든 시간이 멈춰져 짜릿하게 하늘 위로 날아올라 기다려왔었던 순간 네 피부 예민하고 특히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 피부 안 좋으면 엄마들 진짜 신경 많이 쓰고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입는 거 진짜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 매일매일 입게 되는 옷들 특히 아이 옷 어떤 세제로 고객님 세탁을 하세요? 시중에 보면 유기농부터 시작을 해서 오가닉에 좋은 것들 진짜 많이 있어요 이 퓨어 세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순하게 피부 자극이 적은 세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인 성분들은 많이 배제를 하고 자연 유래 성분들이 많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왜 거품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도 화학적인 성분 배제하고 코코넛 오일로 대체를 할 만큼 자연 유래 성분들로만 합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옷 자체를 뭔가 좀 피부 자극은 덜 할 수 있게 하지만 세정력은 또 높여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생분해도가 94%까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옷에 뭔가 남아있을까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자연을 생각했다는 거 무엇보다 고객님 한 통 따로 사실려고 하면 비싸요 그런데 오늘 함께 하시면 가격마저도 알뜰하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날이니까 보셨을 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게 더 가와 시간을 멈춰줘 그 입술로 장난스런 깃들에 더 좋아 너와 입술이 닦으면 한상 속에 나라로 나를 데려가줄래 I miss this kiss I miss this kiss I miss this kiss 모든 시간이 멈춰져 짜릿하게 하늘 위로 날아올라 기다려왔었던 순간 화이팅! 바쁜 일상 뿐인데 하늘도 바빼까지 친구야 접담 이제 그만하고 오늘은 너를 위해 시간이 늦어 가운 내게 뭐가 있어 좀 눈 감고 소릴 질러 어떤 일들 던져버려 It's our party time 네 종료시간 18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선택하시는 고객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쓰고 있지만 아이 키우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 옷을 하나 세탁을 하더라도 세제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매일매일 입게 되는 이런 옷에 세탁을 할 때마다 어떤 세제를 쓰는지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시중에 보면 진짜 뭐 좋다라는 거 오가닉 성분부터 시작을 해서 유기농이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이 클로리스 퓨어 세제도 자연 유래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합류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인 세제도 물론 좋습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왜 요즘에 환경적인 이슈도 많아요 미세먼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옷감은 손상을 좀 덜 할 수 있으면서 피부의 자극은 조금 더 순하고 덜 자극적인 게 좋잖아요 아이 옷부터 신생아들 아이 옷부터 시작을 해서 어른들 옷까지 이거는 정말 세탁도 너무 잘 됩니다만 좋은 성분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거를 한 통에 2만 3천 원 주고 실제로 사서 썼었거든요 뭔가 라인이에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 사이에서는 정말 좋다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세제예요 그럼요 근데 지금 저희 홈앤쇼핑에서 들어오면서 한 통에 2만 3천 원 하나 더 2만 3천 원지만 지금 몇 번 가는지 보세요 네, 1000ml 세제 4병과 함께요 섬유 유용제도 챙겨드리잖아요 섬유 유용제도 2만 2천 원 총 오늘 고객님 6병을 챙겨갈 수 있고요 저희 진짜 박스 포장도 고급지죠 그러면서 더스트백까지 이렇게 다 챙겨드리잖아요 선물하시기에도 너무나 좋은 세제니까 오늘처럼 가격 구성 좋을 때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무엇보다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시면 4만 4천 9백 10원에 오늘 이 구성 다 챙겨갈 수 있고요 최대 10%의 적립금도 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극이 적은 중성체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도 이렇게 밸런스를 또 맞추라고 하잖아요 매일매일 입게 되는 특히 옷감 같은 경우에 뭔가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피부 자극은 좀 덜할 수 있게끔 정말 좋은 성분, 깨끗하고 건강한 그런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진짜 저도 안심하고 저희 가족들로 저희 아이옷 세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순한 세제가 과연 세정력은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신 고객님들 많으시거든요 세정력을 정말 높여드렸어요 아이들은 오렌지 주스 흘리기도 하고 케찹 흘리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얘가 아예 고농축으로 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만 쓰셔도 충분하게 온 가족의 옷들을 다 세탁이 되고요 깨끗한 세제입니다 그러니까 피부 자극은 덜합니다만 고농축에 그리고 세정력을 좀 더 높여드려서 진짜 세정력은 끝내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옷을 입게 되었을 때 특히 아이들은 매일매일 옷을 빨게 되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은 또 옷에 많이 흘리고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지저분하게 묻혀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세정력도 중요하고 성분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생방송 중에 보여드릴게요 아이들 케찹도 진짜 많이 흘려요 어떻게요? 마요네즈도 진짜 이런 거라든지 소스 이런 것도 많이 흘리잖아요 고객님 보세요 저희는 자신 있기 때문에 이거 생방송 중에 보여드립니다 세제 조금만 넣었어요 많이 넣으실 필요도 없어요 이대로 싹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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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깨끗해요. 이거예요. 깨끗하죠? 고객님 순식간에 이렇게 생방송 중에 깨끗하게 빨렸다? 이거는 세정력 좋다는 얘기니까 믿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 유래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품을 일으키는 저런 성분도 화학적인 성분을 배제하고 코코넛 오일을 대체를 하고요. 유해 성분 불검출 테스트까지 다 완료한 제품이죠. 이것저것 우리 어머님들, 우리 고객님들 걱정하시는 거 다 뺐기 때문에 진짜 애들로 신상의 옷들까지 다 세탁이 되는 거예요. 자극이 적어요. 생분해도가 지금 94%까지 나오죠. 그거는 진짜 피부를 한 번 더 생각했다는 거, 자연을 한 번 더 생각했다는 얘기잖아요. 기왕 쓰실 거라면 좀 착한 세제, 우리 아이들용 따로 세제 사셨다면 그런 번거로움마저도 저희가 고객님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믿고 함께 하시고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진짜 그 향마저도 고객님을 되게 기분 좋게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오늘 보셨을 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베이비 파우더 향이 또 나요.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나서 저도 이렇게 코끝의 냄새를 맡아보면 되게 좀 은은하고 아기 냄새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향이에요. 세제가 중요하다는 거 아마 피부 좀 예민하고 피부 때문에, 아이 피부 때문에 고생한 엄마들은 특히나 더 신경을 많이 써요. 시중에 진짜 아이들용, 유아용, 신생아용 이런 세제들이 되게 비싼 거 아시죠? 얘는 어른들 옷까지 세정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어른들 옷까지 다 세탁이 돼요. 그리고 중성세제죠. 중성세제는 우리나 니트류 지금 많이 입으시죠? 패딩류, 다운류, 코트류 많이 입으시죠? 그거 일일이 세탁소 가셔서 드라이 맡기시잖아요. 그거 하나의 가격 되게 비싼 거 아시죠? 몇 벌만 갖다 주면 진짜 돈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걸로 집에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중성세제니까. 아이들 옷, 신생아 옷들부터 시작을 해서 어른들 옷까지 온 가족이 다 세탁이 됩니다. 중요한 건 안에 들어가는 성분 자체가 자연 유래 성분, 유해 성분 다 뺐어요. 불검술 테스트가 다 완료했어요. 생분해도가 94%까지 나온다는 거는 찌꺼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탁하고 나서 옷의 섬유 사이사이 미세한 찌꺼기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리 아이들의 피부, 어른들의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요즘에 건조해서 가렵고 긁는 아이들도 많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옷을 입죠. 이것도 자주 세탁도 하지. 애들 옷은 더 자주 세탁하죠. 그럼요. 이걸로 바꾸세요. 한 통에 2만 3천 원짜리예요. 가격대가 꽤 있어요. 제가 저렴하다는 말씀은 절대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에 2만 3천 원짜리가 지금 한 통에 1,000ml예요. 고농축이라서 조금만 쓰셔도 돼요. 얘가 지금 6병이에요. 세제가 4병, 섬유유연제가 2병이죠. 그런데 저희 홈연쇼핑으로 들어오시면 4만 원대입니다. 맞습니다. 4만 4천 9백 10원에 함께할 수 있고요. 최대 10%의 적립금도 돌려드릴 거예요. 세제 하나하나마다 박스 포장되어 있고요. 저희가 더스트팩까지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선물하시기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12월 정도 되면 여기저기 선물하실 때 많잖아요. 기한 선물하실 거라면 이렇게 품격 있는 세제 선물하시기 너무 좋으니까 보셨을 때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근사하죠. 케이스도 너무 근사하지 않으세요. 선물하시기에도 너무 괜찮습니다. 종료시간 11분만 더 열어드릴게요. 지금은 좀 빠르게 함께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2, come on are you ready? 3, 4, go with them ready? 5, 6, baby are you ready? 네, 자극적인 성분을 좀 많이 뺐죠. 그만큼 좀 순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에는 워낙에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순하다고 해서 또 세정력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세정력은 정말 많이 높여들여서 아까 저희가 생방송 중에 우리 보라 씨가 케찹 이렇게 쏟고 마요네즈 쏟아서 금방 세탁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조금만 쓰셔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 오프제 시약에서 어른들 옷까지 온 가족의 옷을 다 세탁이 또 되는 고농축 세제로 들어갑니다. 섬유유연제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총 6병을 가져가신 조건이 지금 4만 원대죠. 가격 너무 괜찮잖아요. 한 병을 따로 사시려고 하면 세제는 2만 3천 원 그리고 섬유유연제는 2만 2천 원 고가의 라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6병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앱으로만 들어오시면 4만 4천 9백 10원에 함께 할 수 있고요. 최대 10%의 적립금도 돌려드릴 건데 오늘은 진짜 이 세제를 한번 써보시잖아요. 오늘 가격 이상의 값어치로 고객님에게 행복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또 피부에 예민한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도 되게 많죠. 아까 제가 피부 좀 가렵다운 얘기한 거는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 아이가 항상 그런 말을 저한테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나왔는데 요즘에 워낙에 또 건조한 날씨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미세먼지도 많고요. 사실은 옷을 얼굴 화장도 그래 깨끗하게 화장을 해 피부에도 좋아요. 이 옷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아이들 옷 할 때 매일매일 이렇게 세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저희 아이는 지금 이런 날씨에도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그래서 매일매일 옷을 세탁을 해줘요. 그런데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요즘에 성분들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어서 엄마들은 진짜 이런 세제 하나를 구매를 하더라도 안쪽에 들어간 성분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그럼요. 자연유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순하고 정말 피부 자극이 덜해요. 여기에 항균 작용을 할 수 있는 로즈마리아 수출물 그리고 섬유유연제는 감입 수출물, 대피 수출물 이런 것들을 화학적인 선보를 대체를 해서 조금 더 피부 자극은 덜하지만 조금 더 우리 옷감 손상은 덜할 수 있게 어떤 분은 이 세제는 중성세제예요. 수건을 세탁을 해도 중성세제로 세탁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중성세제가 세탁은 잘 되는데 옷감의 손상을 좀 덜해요. 맞아요. 옷감의 수명을 좀 길게 해요. 그래서 옷을 좀 더 오래 입으시고 수건류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거 맨날 빨다 보면 금방 이렇게 뻣뻣해지고 좀 거칠어지잖아요. 그런 걸 좀 덜할 수 있으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중성세제로 하세요. 얘는 중성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 니트류, 패딩류, 다운류 겨울에 많이 입으시는 거 굳이 드라이 안 맡기시고 집에서 하셔도 돼요. 그럼요. 고객님 집에서 편안하게 세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요즘에 날씨가 안 좋고 공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세탁을 평소보다도 더 많이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옷 자체가 두꺼워지다 보니까 세제 쓸 일도 정말 많으시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는 세제라면 꼼꼼히 깐깐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도 너무나 기분 좋게 만들어 드리니까 고객님 오늘처럼 순하지만 세척력 좋은 이런 세제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시간 이제 7분대로 떨어지고 있고요. 하나의 가격이 지금 2만 3천 원. 세제인데 가격 되게 비싸죠. 비싸죠. 하지만 저희가 홈웰 쇼핑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6,000ml예요. 선류 유연제가 2병, 일반 세제가 4병. 이렇게 가져가셔서 4만 원대입니다. 적립금 물론 돌려드리고요. 하지만 그 가치가 있다는 게 분명히 느껴지실 거예요. 진짜 이거 딱 해주시잖아요. 아우, 병도 너무 근사해서. 저희가 파우치 안에 딱 포장해서 박스 포장 다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선물하시기도 고객님 너무너무 괜찮으시죠? 향도 은은하게 베이비 파우더 향으로 이렇게 맞춰 드려서 진짜 이거는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은은한 향이기 때문에 좋으실 겁니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좀 좋은 세제로 클로리스 퓨어 세제로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